안녕하세요. 최수영입니다. 스케줄이 없는 날엔 잠시 일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요.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. 오후에는 마음에 드는 꽃을 사오거나 독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.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기고 재충전되죠. 이번에 닐바이피와 처음 함께하게 됐는데요. 디렉터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미니멀한 아이템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편이에요. 마치 닐바이피처럼요.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. 매 순간이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요. 누구에게나 하루에 한 번 꼭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믿어요. 실망을 받 늦게ลающие 시간을 받기 위해 우릴ία의 평범한 이브 속에서 행복을 받기 위해